안녕하세요. 독재연구소의 이윤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 차이만 구분할 줄 알아도 문외력 상위 0.1% 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인과관계와 상관관계의 구분입니다. 흔히 알려진 인과관계의 우리는 시간상의 선후관계를 혼동하는 것,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연적인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판단하는 것 등이 있는데요. 오늘 다루는 내용은 바로 이 인과관계의 세 번째 오류, 우연적인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판단하는 오류와 관련이 깊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파킨슨병을 앓는 환자들 대부분이 변비로 고생하는 환자가 많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봅시다. 이게 사실인지는 확인은 안됐고요. 그냥 예시로 든 가정입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해서 바로 변비가 파킨슨병의 원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을까요? 아니죠. 파킨슨병을 앓는 환자의 대장연동 운동이 저하돼서 그것 때문에 변비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서로 관련성이 있다고 해서 어느 하나가 꼭 다른 하나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금 예시를 든 파킨슨병과 변비라는 것도 단순히 규칙적으로 함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관관계일 뿐이지 파킨슨병이 변비의 원인이라든가 혹은 변비의 원인이 파킨슨병이라든가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이 인과관계에 대한 잘못된 판단 때문에 수많은 잘못된 정보들이 우리 주변에 범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둘 사이의 연관성에 관한 증거를 이용해서 그 중 하나가 어떻게 다른 하나를 유발하는지 우리를 납득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둘 사이의 연관성 그러니까 단순히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인과관계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다루는 내용과 관련해서 참고할 만한 책으로 똑똑하게 생존하기 라는 책을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원서의 제목은 Calling Bullshit, 직역하면 헛소리 까발리기입니다. 굉장히 임팩트 있는 제목이죠. 그리고 부제는 거짓과 기만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을 위한 헛소리 까발리기의 기술입니다. 이 책에서는 아예 인과관계라는 별도의 목차를 통해서 상관관계만을 근거로 인과관계를 제시하는 와전된 정보들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 연구팀이 최근 뉴스나 SNS에 이런 와전된 정보들이 얼마나 흔한지를 알아봤다고 합니다. 주로 식이요법, 운동 같은 요소들이 건강이나 질병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와 관련해서 SNS에 가장 많이 공유된 연구결과 50개를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의학연구에서는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50개의 연구 가운데 15개만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적절한 작업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그 중 최고 기준을 충족한 연구는 단 2개였고요. 나머지는 상관관계 정도만 확인했다고 합니다. 뭐 그래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관관계만으로도 가설은 세울 수 있거든요. 문제는 연구결과를 어떻게 설명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50개의 연구 가운데 3분의 1은 의학학술지에 실린 논문 자체에 충분한 증거가 없는데도 인과관계를 제시했고 그 내용이 언론을 통해 대중들에게 전달되면서 상황은 매우 악화되었습니다. 연구 내용을 설명한 뉴스 기사의 거의 절반이 인과관계에 관해서 근거 없는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수치만 보아도 인과관계를 증명했다고 주장하는 연구결과들을 인용하는 여러 기사들을 읽으실 때에는 그 내용이 정확하다고 확신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을 이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99% 이상의 사람들은 이런 오류의 가능성이나 논리비약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죠. 그냥 대부분 어 어디 논문에서 연구를 했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정보를 소비할 때가 많죠.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의 제목으로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구분할 수만 있어도 문외력 상위 0.1%다 라는 다소 호기로운 문구를 사용한 것이기도 합니다. 구분할 수 있으면 0.1%고요. 제 생각에 이런 매체들에서 언급하던 주장과 인과관계가 과연 사실일까? 상관관계를 비약한 것은 아닐까? 이런 문제의식만 여러분들이 가끔 상기하거나 떠올릴 수 있어도 문외력 상위 1%에는 충분히 들 수 있다고 봅니다. 똑똑하게 생존하기와 전혀 다른 분야에 속하는 책 중에서 유전자 기술의 발전을 다루고 있는 개논 오디세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인과관계와 상관관계 혼동의 비극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 기업이 이것을 혼동해서 신약 개발 사업 하나를 처참하게 말아먹은 사례가 있는데요. 바로 코로나 백신으로 유명한 세계 최대 제약기업 중 하나인 화이자입니다. 코로나 백신 이전에는 비아그라로 유명한 회사였죠. 우선 간단한 사전 상식으로 말씀드리면 콜레스테롤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HDL 콜레스테롤 고밀도 콜레스테롤이고요. 그리고 LDL 저밀도 콜레스테롤인데요. HDL 콜레스테롤은 착한 콜레스테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로 HDL 수치가 높으면 심장마비 발생 위험이 낮다는 건 다들 아는 상식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기 시작했대요. HDL 수치를 높이면 심장마비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얘기 말이죠. 실제로 화이자가 엄청난 자금을 투자해서 HDL 수치를 올리는 신약개발 사업을 시작했는데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이 일이 있고서도 다수의 후발주자들이 HDL을 환자의 혈관에 직접 주입하는 주사제 등에 도전했는데 역시나 줄줄이 실패를 맛봤을 뿐입니다. 국제적으로 난다 긴다 하는 이런 제약회사들이 어떻게 이토록 값비싼 실수를 저질렀을까요? 네, 이 영상의 주제처럼 제약회사들이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했던 것이 결정적인 과거였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심장마비는 LDL이 높고 HDL이 낮을수록 일어나기 쉬운데요. 결론적으로는 HDL 수치에 중점을 두고 HDL을 높이는 게 답이 아니었고 LDL 수치에 집중해서 이 나쁜 LDL 수치를 줄이는 것이 심장마비 예방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심장마비 환자들은 대부분 머리가 하얗게 센 환자들이 많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고령이 심장마비의 큰 위험인자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심장마비 환자들이 대부분 흰머리라고 해서 심장마비가 흰머리 때문에 생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화해자나 다른 제약회사들이 HDL 수치에 높이자 라고 시도했던 게 바로 이 흰머리를 검게 염색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겁니다. 심장마비 환자들은 흰머리가 많고 심장마비가 오지 않은 환자들은 검은 머리가 많네? 그럼 흰머리를 검게 염색해서 심장마비를 예방하자. 이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는 거죠. 소송에서 특히 손해배상소송에서도 인과관계가 중요한 경우가 많은데 의외로 많은 사건에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변호사들이 치열하게 다투는 경우가 흔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주로 교통사고에서 특히 치료비 관련해서 이게 진짜 교통사고 때문에 상해를 입어서 치료한 거냐 아니면 그 이전에 기왕증 즉 이미 앓고 있던 질환이 일정 부분에 영향을 미쳐서 치료한 거냐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되긴 하는데요. 변호사들한테도 이 인과관계에 관한 문제가 그렇게 쉽게 판단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오류 인과관계와 상관관계의 혼동을 주제로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기사를 보실 때 무슨 무슨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렇다더라 이런 주장을 보시면 그냥 그런가보다 하지 않으시고 한 번쯤은 정말 그래? 그냥 상관성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럼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문외령은 굉장히 상향권에 속한다 한 단계 발전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알찬 정보나 인사이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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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